야야, 메딕라드 얼마나 죽으면 안돼 몸빵 때리라고 있는게 아니란 말이야 야, 일단 치료 좀 받고 올게요 다른 메딕들한테 네, 치료 좀 받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야 빨리 치료해 이 치료 셔트라 자, 치료를 받고 이쪽으로 옵니다 야! 나 고쳐 일단 고치고 있어, 알았어? 자, SCP 한 마리 뽑구요 오, 빨리 나온다 어, 이 버전 마음에 들어요 SCP가 빨리 나와가지고 마음에 들어 너처럼 하면 된다고? 그래? 요렇게 하라고? 싫어, 난 나처럼 할거야 난 남다라는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자, 일단은 내 벙크가 약간 좀 많이 두드려 맞고 있는데 야! 아, 얘 나가는 애지? 맞다 맞다 깜짝이야 제 옆에 있는 보라돌이가 나갔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또, 쌩고생을 해야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거든요 일단 고스트를 뽑구요 이거 고스트가 좋대요 아, 뒤에 벙크 하나 더 있네? 예비용 벙크 하나 더 있긴 한데 야, 나 위험하다 빨리 도와줘 지금 양쪽으로 다 때렸어, 나이씨 왜 나만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 거야 어? 어? 나 좀 돌약 뽑으라고? 싫어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내 벙크가 터진다고 이놈아 아! 아니 아, 진짜 하기 싫다 아 너무한다, 너무해 파랭이한테 불 붙어서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난 착한 놈이니까 일단은 아, 나 진짜 보라돌이 아니, 왜 맨날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 밖에 없냐 나갔어 초반에 보라돌이가 결국엔 뚫렸잖아 에이씨 열받아 뭐야 이게 예 그래도 저는 예 같은편에 그 파랭님의 벙커를 지켜주는 이런 아름다운 예, 마음 아름다운 상황 요런게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말고요 자 그럼 SCB가 제가 붙어주니까 이 벙커가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SCB 안 붙었다 하면은 벙커는 완전 깨졌겠죠 이미 오른쪽 라인도 약간 좀 위험하긴 한데 아 보라돌이 때문에 보라돌이가 문제야 보라돌이네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이게 남탓 안할 수가 없는게 보시면은 초반에 나가버렸다니깐요 제 왼쪽에 있는 제 오른쪽에 있는 이놈이 하는 도중에 나가던가 벙커가 완성되고 나가면은 상관이 없지만 어? 내 히드라그는 별로 안 무섭네 생각보다 드라그는 있을 땐 드럽게 무섭더만 아이 벙커 하나 있는데 들어가야되는데 병력을 넣을 수가 없어 넣고 싶은데 끊임없이 오는구만 끊임없이 와 그만 좀 쳐오세요 어이씨 안돼 그러지마 깨지마 내 벙커 SCB하는데 또 강력하긴 하네 아 나도 유닛을 좀 잡아야지 뭐 킬수를 얻든가 하지 젠장할 좀 망할 야 베로 깨지면은 나 베로 유닛 못 뽑잖아 큰일났어 큰일났어 문제야 문제 흠 나 여기 있는 벙커 하나만 완성시키면 안될까? 아아아 아아 아아 잘못했어 안할게 안할게 야 메딕 치료셔틀 빨리 치료해 내꺼 내꺼 치료해 이씨 그거 치료하지 말고 비켜 내 치료셔틀 비켜요 아이 길막하지 말고 비키라고 내꺼 SCB나 치료하라고 아우 치료를 왜 안해 아아 말을 안들어 아 이거 아 망했다 내가 볼 땐 이거 망했어 안돼 왜 내꺼만 깨냐 벙커 뒤에 또 있네 개 신기하다 뒤에 벙커가 또 있어 저 라인만 안 뚫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야 다 붙어야돼 지금 아 이것도 붙어야되겠다 파랭이 깨지면 난리난다 진짜 빨리 고쳐라 파랭이 지금 미네랄도 많으면서 이씨 빨리 고치라고 SC 뽑아 욕심쟁이야 여기 한말 더 있네 아 내가 고쳐주니까 아주 그냥 어 살맛나지 파랭아 업그레이드를 하든가 벙커를 더 짓든가 초절하다 초절해 참 이 버전은 좀 쉬운 것 같은데 아아 하필이면 내 오른쪽에 스파이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아 나는 왜 이렇게 스파이들이 많지 내 왼쪽에는 내 오른쪽 왼쪽 다 스파이야 어떻게 된게 아 물론 파랭이한테 그런건 아니고 보라돌이 시작하자면 바로 나갔어 얘네 왜 마린을 뽑냐 마린 쓰레기라고 하던데 마린을 또 왜 뽑았어 돈 아깝게 무엇이나 뽑지 나도 벙커 하나 지은 다음에 좀 에 이어가고 싶긴 한데 아 아 제발 깨지마 부탁이야 그거만큼은 깨지마 잘못했어 야 빨리 메딕 치료 셔틀 빨리 내꺼 좀 치료해 메딕 누나 여기서는 치료 셔틀이세요 그냥 어? 다른 전장에서는 메딕 누나지만 이 뭐야 히드라 천부대 막기에서는 만큼은 에 저의 치료 셔틀이시니까 아아 제발 깨지마 아카데미 아카데미 깨지면 나 아카데미 못 짓잖아 아아 아이 업그레이드 했잖아 업그레이드 못했네 좋아좋아좋아 어느정도 막고 있긴해 나쁘지 않아 아 나 벙커 짓고 싶은데 벙커를 지울 수가 없네 망할 히드라들 때문에 여기다 벙커 하나 진짜 흠 아냐 아냐 괜찮아 할만해 할만해 할만하긴 한데 다 뚫리고 있어 지금 여기 중앙에 센터가 다 뚫려버리면은 왼쪽까지 위쪽에 다 뚫린다는 그런 소린데 큰일났다 이거죠 한마디로 나도 위니툴 좀 뽑고 싶은데 마린 밖에 뽑을 수 있는 병력이 없어 나 마린 밖에 못 뽑아 보스 뽑고 싶은데 이런 젠장아 펑커가 뭐 지워져야 뭐 마린이 뽑든가 미네랄 3원있거든요 마린 3개밖에 못 뽑아야 지금 그걸로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돼 근데 나의 서플이 다 깨지고 있어요 서플이 다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수 부족으로 마린이 못 나오겠죠 개쓰라기 같은 미리 뽑아놔야돼 일단은 그리고 이 마린이 죽으면 안돼 아 근데 사업을 못해놔가지고 아 돌겠네 내꺼 벙커 언제 완성되냐 여기도 벙커 하나 진짜 죽여버려 아 그냥 계속 계속 고쳤어야되는데 파랭이가 나도 고치게 도와주지 아이씨 아까도 그냥 그럼 안돌렸을거 아니야 여기처럼 여기는 아까 도와주두마 갈색이 사회좋게 나도 퀴스 올리고 싶다고 이 247킬이 뭐야 지금 남들은 지금 1000킬 이상을 했는데 아 나는 이게 뭐야 젠장아 아이씨 보라돌이 죽이고싶으면 돼 진짜 왜 배럭 들어달라고? 알았어 말하지 않아도 난 알고있어 너의 그 속마음을 아하 이거 알았어 치워줄게 배럭을 클릭을 못하는가 보나 야 일단은 내 마린 잡히면 안된다 내 전재산이다 이거 마린 가지마 가만있어 가만있어 제발 제발 가만있으세요 제발 야 메딕 야 치료 셔틀 빨리 일로와 치료해 치료해 아니 마린 멍청하다 진짜 멍청하네 아 그러지마 나서지말라고 나대지말라고 이럴땐 나대면 안돼 제발 좀 나대지좋마 왜이렇게 나대는거야 이런이씨 벙커 언제 완성되는거야 아 야 아 마린 다 죽었어 아 미친 한개밖에 안남았는데 비켜이씨 비켜봐이씨 아 다 뚫렸어 아 답도 없다 답도 없어 진짜 보라 한명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만든거에요 여러분 보라가 있었어봐요 절대 이런 상황 안일어났다고 딜막 하지말라고 죽을래? 비켜 비키라고 흐하하하 몰래 죽이고 여기서 이거나 하자 몰래 죽이긴 하자 어디서 이씨 벙커를 짓고있어요 안죽네 에스시비님 미안 에스시비님은 너무 세시네요 에 너무 강력하셔가지고 죽이는게 많이 어려워요 넥 벙커는 도대체 언제 완성 아아아아악 에스시비님은 너무ией